안녕하세요. 논리 최윤호입니다. 오늘 영상은 나는 왜 40점이나 오른 걸까? 국어는 한 등급 올리기도 어려운데 무려 40점이나 올랐다고 합니다. 이 영상을 제가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. 왜? 수능 끝난 이후에 이렇게 점수가 오른 친구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국어 때문에 고민하고 국어 때문에 불안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분명 할 수 있어라는 가능성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40점이나 오를 수 있었을까요? 증거를 제시할 이 학생들은 강남 러셀에서 아침반에 수업을 들었던 재수생들입니다. 그걸 전제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점수가 올랐을까요?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주역이라는 책 아시죠? 주역이라는 책의 뜻이 뭐냐면 주나라에서 만든 변화, 주역, 바꿀 역자입니다. 그래서 주나라에서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타고난 사주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원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주역이라는 책입니다. 주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너의 문 밖으로 나가라. 이건 뭘까요? 집 안에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틀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다.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변화를 추구하라는 뜻입니다. 이 친구들 역시 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암기 위주의 국어 공부를 했던 친구들입니다.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 논리라는 걸로 공부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입니다.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어 했습니다. 하지만 이 친구들은 결국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. 자 문자로 제가 보여준 건 두 명이지만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40점 오른 친구들이 그 반은 너무나 많습니다. 자 저의 수강평도 보면 점수가 4등급 이하에서 오른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. 그 자료도 제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고3 때의 공부 방식 그 방식을 버릴 때 재수할 때 국어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결과를 만들 것이고요. 지금 현 고3이라면 고2 때까지의 방식을 과감히 버릴 때 어떤 방식 암기, 지식 익히기, 설명서 읽기, 내용 받아 적기 라는 방식을 벗어난다면 이 친구들처럼 1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사실 국어는 1등급도 올리기 정말 어려운 감옥입니다. 두 번째 어떻게 그런 변화된 논리를 완성했는가. 이들은 현장에서 강의 들은 친구들인데 저희 현장 강의에서는 빨간 펜 논리 첨삭이라는 게 있습니다. 저희는 1대 1로 과제를 주관식으로 내고 그것들을 논리 첨삭을 합니다. 1년 동안.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라는 논리적 기준을 제대로 잡아왔는지를 쓰고 보기라는 논리적 기준에서 선택지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지를 써와야 되고 선택지에서 조건부와 서술부 두 개의 관계를 올바르게 써와야지만 빨간 펜으로 첨삭하면서 너의 어떤 논리가 틀렸어. 비문학 같은 경우는 서론 보고 다음 이어질 본론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써오는 것이고 예측한 것을 각 단락에서 핵심을 잡아서 써왔는지 그걸 통해서 올바르게 썼는지를 고쳐주는 작업을 합니다. 그랬더니 연애들은 결국 훗날 전부 다 1등급이 나온 겁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세번째 이렇게 첨삭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혼자서라도 인강을 복습하면서 또 과제로 기출이 나가거든요. 이때 기출은 수능, 평가원, 고2, 6구, 고3들, 교육청, 그 다음에 사관학교. 이거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는 로스쿨 기출까지 과제로 나갑니다.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기가 또 하고 저희가 이런 첨삭을 하지 못하는 영역 것들은 스스로 첨삭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통해서 논리를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것이 바로 40점 이상을 이루는 기적이었던 겁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 강의 못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반복해 보면서 내가 아직 뭘 놓치고 있지? 라는 것들을 한다면 스스로 첨삭도 가능해지는 겁니다. 자 누구나 1등급으로 갈 수 있다. 공부는 머리가 좋으면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. 머리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논리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그 머리 좋은 친구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몇 년째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논리를 믿고 논리라는 것에 열정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은 국어를 넘어선 모든 감옥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. 제 국어 강의를 본다면 읽기 논리, 글쓰기 논리를 통해서 영어를 쉽게 할 수 있고 탐구 감옥의 보기를 쉽게 읽어내므로써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감옥들을 쉽게 정복하게 됩니다. 자 저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도와드립니다. 늘 최고가 아닌 최선의 강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국어, 인강은 과연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까?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